두 명의 농사꾼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 둘이 살았는데 하나는 뱅서방이고 하나는 공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딴판이었어요. 뱅서방은 동품께나 있지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뱅서방은 겨우겨우 먹고 살지만 참 착했어요. 헌데 하필 두 집 논이 나란히 딱 붙어 있었습니다. 뱅서방 내 논은 몇백마직이나 되고 공서방 내 논은 고작 반마직이지만 말이에요. 한 번은 큰 비가 와서 마을 논밭을 몽땅 휩쓸어 버렸습니다. 뱅서방과 공서방 내 논도 물에 푹 잠겼지요. 나락이 엉망이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논두렁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서방은 올 농사를 망쳤으니 속이 좀 상했지만 할 수 없지 힘내서 다시 논을 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뱅서방은 올 농사를 망쳤으니 공서방 논이라도 뺏어야겠다. 마침 논두렁도 없어졌으니 하면서 꽁꽁이 소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논에서부터 공서방 내 논이 있던 곳까지 뱅 둘러 말뚝을 박았어요. 그라고는 공서방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뚝을 박았으니 여기까지 다 내 논일세. 공서방은 기가 막혔지요. 잘못했다가는 반맞이기 논을 두 눈번이 뜨고 뺏길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뱅서방에게 사정했어요. 남의 논에 말뚝을 박다니 좀 시만에 그려 어서 뽑아주게. 뱅서방이야 콧방귀를 귀었지요. 여기가 잔의 논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논두렁도 다 없어졌는데. 공서방은 속이 타서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잔의 논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 논두렁도 다 없어졌는데. 이러니 뱅서방이 말문이 탁 막히겠지요.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논을 뺏어야겠으니 한참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공서방 덜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내기를 하세. 내일 점심때 여기 논에서부터 동구방 느티나무까지 말을 달려서 먼저 되돌아오는 사람이 두 집 논을 다 차지하는 걸세. 좋지? 공서방이 들어보니 이건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뱅서방 내 말은 잘 먹여 크고 튼튼해 잘 달렸거든요. 공서방 내는 말이라고 한 말이 있기는 한데 비로 먹은 말이고 제대로 못 먹여서 몸집도 작은 데다 잘 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서방이 못하겠다 말할 새도 없이 뱅서방이 휙 가버렸어요. 공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뱅서방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 여간 신나는 게 아니었어요. 공서방 내 논을 차지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잔뜩 퍼마시고는 말 한테까지 술을 먹였습니다. 이놈아 너도 술 한잔하고 내일 잘 좀 달려다오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튿날 공서방은 말 곧비를 지고 논으로 갔습니다. 마침 뱅서방도 말을 타고 오는데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공서방은 키가 죽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말에 올라타니까 뱅서방은 자 그럼 출발해 볼까 하고 냅다 달려 나갔습니다. 벌써 저만큼 앞질러 가는데 공서방 말은 걷는 건지 달리는 건지 느릿느릿 갔지요. 공서방이 겨우 절반쯤 갔나 싶을 때 뱅서방이 저만 지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동구방 느티나무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더니 약을 바짝 올렸습니다. 공서방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그럼 난 조금 쉬었다 가야겠군. 그러고 나서 뱅서방은 말에서 내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졸고 있는데 귓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번쩍 떠보니 공서방이 탄발이 저기 오고 있는 겁니다. 뱅서방은 얼른 말에 올라타 채찍을 힘껏 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말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뱅서방은 몸이 달아 더 힘껏 채찍질을 했지요. 그런데 글쎄 말이 갑자기 우르르 콸콸 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똥도 예사똥이 아니라 폭포 같은 똥이었어요. 간밤에 간밤에 술을 퍼먹였으니 말이 배탈이 안 날 수가 있나요? 뱅서방 내 말이 똥을 싸는 동안 공서방은 느긋하게 출발점까지 가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뱅서방 내 논까지 다 차지해 부자가 되었지요. 거꾸로 뱅서방은 논을 몽땅 잃고는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에 김서방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공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날도 뭐 없을까 하며 산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더듬더듬 내려오다 그만 길 옆 소나무 밑에 걸쳐있는 빗자루를 걷어차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주무시는데 누구냐 빗자루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깨비로 변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도깨비인가 보네 김서방은 놀라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보니까 도깨비가 참 어리숙했어요. 작달막 해갖고 그저 싱글싱글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도깨비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냅다 큰절을 해버리고 도깨비한테 물었어요. 들어보니 도깨비님들은 재주가 좋다 하던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쩌면 공짜로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김폴폴라는 맛난 콩나물도 생긴다면서요? 뭐 콩나물? 내 살다 살다 도깨비 삼천년에 별꼴을 다 보겠네. 도깨비한테 금은 부어 달라는 인간은 봤어도 콩나물 달라는 인간은 처음이네. 에이 그것은 도깨비님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콩나물을 김폴폴 날 때 따뜻하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김서방 말에 도깨비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오늘 밤 당장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깨비가 품에서 감투를 꺼내던 김서방에게 털퍽 씌워주며 말했지요. 오늘이 요 아래 황부자집 재산인데 이거 쓰고 가면 아무도 못 볼 것이네. 가서 만난 거 많이 갖고 오시오. 콩나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김서방은 김서방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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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걸 이때까지 몰랐을까. 잔해 앞으로 콩나물은 꼭 빼먹지 말고 갖고 오소. 둘은 허겁지겁 망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먹으면서 보니까 도깨비가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심부름을 해. 도망이나 가자. 김서방은 감투를 쓰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집으로 내뺐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쫓아오다 말았지요. 그날부터 김서방 팔자가 쭉 늘어졌습니다. 온 동네 재산 날을 찾아다 댕기면서 맛난 것도 다 먹고 팽팽히 노니 얼굴이 봉덕각시보다 더 뽀얗고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이 양반이 수상해. 김서방 각시가 보니까 아무래도 서방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살펴봤지요. 그러자 김서방이 땅거미지기가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각시가 얼른 팔을 붙잡으면서 물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갑니까? 어허 하늘같은 남편이 마실 가는데 안여자가 뭔 상관이요. 아무리 도깨비 감투래도 감투는 감툰가 봅니다. 저절로 양반 말투가 나왔지요. 뭔 귀신 시누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각시가 얼척이 없어 막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김서방이 뭔가 머리에 쓰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김서방이 잠깐 나간 사이 각시는 온 집안에 샅샅이 뒤졌어요. 옳지 시렁이 구석에 뭔가 허름한 감투 같은 적의 이상에 이게 우리 서방을 홀렸구만 각시는 당장 감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김서방은 아까워서 재를 두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제법 한 종재기가 되었어요. 밤이 되자 김서방은 온몸에 재를 바르고는 송가내 집 탈상에 갔습니다. 탈상이라 걸게 장만해서 먹을 것이 많았어요. 오늘 밤 콩나물은 정말로 더 맛있구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김서방은 허겁지껍 콩나물을 입안 가득히 넣고는 손가락까지 만나게 빨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손가락을 빠니 손가락이 그만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지요. 신랑일을 하다보니 제가 모두 벗겨져서 금세 온몸이 다 보였습니다. 저놈은 건넌마을 김가 아니야? 정말로 공짜만 좋아하더니 끝내 제사상까지 훔치는 구먼. 이놈 하늘도 안 무섭더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몰매를 쳤습니다. 김서방은 그렇게 혼줄이 났어요. 그 뒤 김서방은 마음에 고쳐먹고 절대로 공짜를 밝히지 않고 부지런히 살게 되었답니다. 춘향전 옛날에 예전의 기생이었다가 지금은 물러난 월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참판의 소실이 되었다가 춘향이란 어여쁜 딸을 얻었습니다. 춘향은 자랄수록 성품이 어질고 착한데다 효성까지 지극하여 남원골에선 효녀났다고 칭송이 자자하였어요. 이때 남원부사는 이할림으로 몽룡이란 아들을 두었는데 나이는 열여섯이었으며 풍채와 인물이 헌하고 문장과 글씨도 일품이었습니다. 하루는 몽룡이 공부를 하다 실증이 나자 방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경치 좋은 곳이 어디냐 날씨가 좋으니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시안수 읽고 싶구나 방자가 여쭈었습니다. 남원에서는 광안루가 제일 경치가 좋습니다. 몽룡은 방자를 앞세웠고 낙위를 타고 광안루로 향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5월 단호 1년 가운데 가장 경치가 좋은 때였습니다. 광안루에서 경치 구경을 하던 몽룡이 갑자기 방자에게 물었습니다. 예 방자야 저기 숲속에 오락가락 히뜩이뜩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방자가 잠시 다녀오더니 퇴기 월매의 딸 준양아씨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요. 기생의 딸 준양이라 그렇다면 한번 놀아봐도 되겠구나 냉큼 가서 데려오너라. 그러자 방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어미는 비록 기생이오나 아비는 전에 찬판을 지냈으며 그를 배워 여느 대갓집 교수 못지않은 아가씨입니다. 놀아보더니 저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더욱 마음이 끌리는구나 같은 양반이라니 잘되었다. 빨리 가서 모셔오도록 하여라. 방자는 나는 듯이 뛰어가 그네 타는 준양이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준양아씨 일이 났습니다. 준양이 그네를 멈추고 내려섰습니다. 무슨 일이 났다고 그리 호들갑이야. 사또 사토자재 도련님이 광안루에 소풍을 노셨다. 아씨 그네 뛰고 노는 모습을 보고 불러오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준양은 화를 발끝 냈습니다.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 단 말이냐. 내놈이 뭐라고 주절주절 일퍼댄 것이 아니냐. 아씨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그러셨다 니까요. 아씨 안 가시면 아씨 죽고 저 죽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준양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싫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다면 가서 이렇게 여쭈어라. 꽃이 어찌 나비를 따를 수 있겠느냐. 본시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 아니냐. 라고 말이다. 아이고 외우기도 어렵다. 방자는 잊을까봐 내내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을 외우며 몽룡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놈아 왜 혼자 오느냐. 몽룡이 방자를 보고 묻자 방자는 금방 까먹고 온다 안온다 대답은 없고 안주의 접수에 해수열 하던 걸요. 그것이 뭔 소리냐. 몽룡은 잠시 생각한 뒤에 이런 혹시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 이라고 하지 않던 네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래요. 들어보거라. 안수에는 기러기는 바다를 따른다란 뜻이고 접수하란 나비는 꽃을 따른다는 뜻이고 해수열 이라는 것은 개는 구멍을 따른다는 뜻이야. 그러니 나더러 저를 찾아오란 말이지. 방자가 토달거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말한대요. 광안루에서 집으로 돌아온 몽룡은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기는 했지만 도무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자 몽룡은 방자를 재촉했어요. 얘야 어서 가보자. 뜬금없이 어딜 가진 건가요? 준양의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니냐. 어서 낙위 대령 하고 조롱에 불을 켜거라. 방자는 몽룡을 촛냥의 집으로 안내했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쩌죠? 어쩌긴 담을 넘어가 빗장을 살짝 볶거라. 아니 그랬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여 갈비뼈라도 부러지면 어찌 합니까? 어허 잔소리가 많구나. 어서 하거라. 할 수 없이 방자가 담을 넘고 대문의 빗장을 살짝 빼주어 몽룡은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개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고 여러 방문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에그 뭐가 지나가기로 개가 저리 지저대일까? 월매가 긴 담배때를 물고 마루로 나오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웜 별난 꿈도 다 있지. 그러자 마루 끝에 앉아있던 향단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셔요? 너 하고 춘향이 광안루 그네 뛰러 나갔을 때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뛰는 그네 줄 위로 오색 고름이 일어나더니 청룡 한 마리가 춘향이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니? 그때 다시 개가 물어 뜯을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의 개가 왜 저런다냐? 월매가 개 짖는 쪽을 바라보니 매화나무 뒤에서 불 꺼진 초롱을 들고 방자가 걸어나왔습니다. 너는 방자 나용 쇠 아니냐? 방자는 혼자 온 게 아니고 부사 자제 도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자 부세럭 하면서 나무 뒤에서 몽룡이 나타났습니다. 몽룡은 헛기침을 두어번한 뒤에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낯선 집에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월매는 놀라기는 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아이고 귀한 도련님이 오셨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모르나. 방자가 냉큼 대답했어요. 무슨 일은 이득 춘향 아가씨를 뵈러 오셨지요. 월매는 일단 부용당이라는 방으로 목룡을 안내하고 춘향을 불렀습니다. 예야 춘향아 손님 오셨다. 이리 건너오너라. 춘향이 부용당으로 들어가니 천만 뜻밖에도 어머니와 부사 자제 도련님이 앉아있었습니다. 춘향이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는데 월매는 춘향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예야 인사드려라 도련님께서 이 먼 곳으로 널 보러 오셨다는 구나. 춘향은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 말구어서 인사를 드리거라. 그제서야 춘향이 두 손을 머리 위로 고이 올려 앉으면서 절을 냈습니다. 몽룡은 춘향의 고운 모습에 어리빠져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앉았어요. 그리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말없이 집을 찾아 예의가 아니네만 나는 카빈 사월생 이몽룡이라 하오. 꿈몽에 용룡자를 쓴다오. 춘향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성명은 성춘향이라 하옵니다. 봄춘의 향기향입니다. 그 이름 정말 좋구나. 그래 생일은 언제며 나이는 몇이냐. 나이는 열여섯이고 생일은 사월 초파일입니다. 그때 향단이가 술상을 가져왔는데 몽룡은 술상이 제 방바닥에 내려지기도 전에 실은 내가 춘향이 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으나 몽룡이 몽룡이 잊지 못하고 다시 진땀만 흘리자 옆에 있던 방자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도련님 뭘 그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그냥 오늘 밤에 자네 딸과 백년가약을 맺으러 왔다네 하면 간단한 것을 월매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정말이오 도련님 몽룡이 월매에게 물었습니다. 이왕에 말이 났으니 말이네만 자네 생각은 어떠하오 월매는 아까 낮에 잠깐 꿈꿈이 예사 꿈이 아니로다 정룡이 춘향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니 필시 우리 춘향이가 이 도련님하고 백년가약 맺는 꿈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고 몽룡이 자네 술을 한잔 따라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떻다뇨 그 말씀 듣기만 해도 하늘에 오른 듯합니다. 몽룡은 술을 몇잔 마시고 술기운에 오르자 대담해져서 장모 춘향도 미온이고 나도 미온이니 둘이 오늘 밤에 백년가약을 맺는 것을 허락해줘 이 소리에 춘향과 월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몽룡은 이왕 말을 뱉은 김에 지금 당장에 홀레식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시오. 지금은 부모님이 무서워 버젓하게 장가 될 수 없으나 양반의 자식이 어찌 한입으로 두 말을 하겠는가. 장모 춘향으로 춘향일을 춘향일을 내게 주시오. 월매가 잠시 생각한 뒤에 듣고 보니 도련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냥 춘향일을 줄 수는 없는 일 글이나 하나 써주시오. 월매가 이왕을 하자 월매가 얼른 말했어요. 어서 한 곡 좋다다오. 그러자 춘향이 거문고를 무릎에 놓고 노래를 부르며 타기 시작했고 밤은 조금씩 깊어갔습니다. 몽룡은 춘향과 한 번 인연을 맺은 뒤로는 만사의 뜻이었고 언제나 밤 되기만을 기다렸으며 밤만 되면 춘향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몽룡이 소풍을 핑계하고 낮부터 춘향이 집에서 노는데 방자가 달려와 일렀어요. 도련님 사또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급히 방자를 따라 동원으로 가니 아버지가 내가 이번에 동부승지 벼슬을 받아 서울로 가게 되었다. 나는 문서정리를 다하고 천천히 올라갈 것이니 너는 어머니하고 내일 먼저 올라가도록 해라. 그 소리를 들으니 몽룡은 눈앞이 아찔하고 간이 툭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춘향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소리.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었지요. 해가 지자 몽룡은 저녁밥도 먹는 둥 많은 둥 하고 얼른 춘향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향이는 뜰 끝에서 몽룡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 맞았어요. 도련님 어찌 이리 늦으셨어요? 아까 사또 부름받고 가더니 사또 날이 깨 꾸중이라도 들으신 건가요? 그러나 몽룡은 대답도 없이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리 울기부터 하십니까? 아버님이 동부 승지가 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춘향은 기뻐 했습니다. 사또 께서 승차를 하셨는데 울긴 왜 오신 단 말인가요? 도련님 올라가시는데 제가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해서 오십니까? 어쩌면 너는 내 속을 이리도 모르느냐 너를 데려갈 수 없으니 우는 게지. 춘향이 깜짝 놀라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두 사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맹세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께는 너와의 일을 차마 엿줄 수가 없었다. 꾸중 들을 게 뻔하니 말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단 말씀인가요? 춘향이는 두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초저녁부터 잠에 빠져 있던 월매가 깨어났어요. 월매는 곧 춘향 방으로 건너와서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서울 가시는데 저를 못 데려간대요. 그러자 월매 역시 자기 가슴을 탕탕치며 울버지졌습니다. 이제 내 딸 춘향은 죽었구나. 이팔 청춘 어린 나이에 서방님과 이별이 웬 말이냐. 오히려 춘향이가 월매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건너가 주무셔요. 못 따라가는 제 간장도 썩지만 버리고 가는 도련님 가슴도 오죽이나 쓰리겠어요. 그때 향단이가 얼른 들어와 월매 옷소매를 잡아 밖으로 데려 나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춘향이 목룡이 옆으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도련님 어머니가 사납게 말씀을 했다고 너무 섭섭하게 여기진 마세요. 춘향아 내가 가면 아주 가겠느냐 아주 간들 너를 잊겠느냐 과거에 급제하면 바로 너를 데리러 오마. 춘향이 목룡의 가슴에 안겨 흐느끼니 목룡이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룡이 서울 간지 몇 해가 지났으나 편지 한 장이 없자 춘향이는 드디어 알아 누웠습니다. 이때 남원골에는 신관사 로 신관사또로 변악도가 부임했어요. 변악도는 본시 성미가 괴팍하고 고약한 데다 고집불통에 남달리 술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변악도는 동원의 자리를 정하고 소리쳤습니다. 먼저 기생 점고부터 하여라. 허당 공사 다 젖혀두고 기생 출석부터 부르려는 것이었습니다. 호장이 영을 받고 급히 기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안책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호명을 했지요. 한참을 듣고 있던 변악도는 고개를 젓더니 이 고울에 천하미인 춘향이가 있단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정고에 없으니 무슨 일이냐. 이방이 아래였습니다. 사또 춘향은 기생이 아니라 퇴기 월매의 딸로 그 아비는 성찬판이며 몇 년 전에 구관사 자제 도련님과 백년 구관사 자제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변악도는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렸습니다. 준양은 원래 기생의 딸이고 또 인물이 절색이라 하니 안책에 이름을 올리고 바삐 데려오너라. 이번에는 호방의 아래였습니다. 구관사 자제 이모룡이 가실적에 과거에 급제하면 데리라오마 약조를 하여 지금 준양이는 수절을 하고 있나이다. 안책에 올리시는 것은 아니될 말씀입니다. 그러자 변악도는 수염이 거꾸로 설 만큼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만일 준양을 즉각 대령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머리를 잘라놓을 것이다. 할 수 없이 사령들이 준양의 집으로 달려가 앓고 있는 준양을 억지로 꿰고 나타났습니다. 준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준양이 얼굴을 보니 과연 천하절색이라 변악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변악도가 소리쳤어요. 듣거라 오늘부터 몸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수청을 들도록 해라. 그 소리에 준양이 고개를 바짝 들고 눈을 반짝이며 고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분부 황송하오나 소인은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변악도가 타이레드 말했어요. 생각해보거라 어린 책방 노령이 일시에 장난으로 너를 얻은 것인데 지금 너를 생각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아무 보람 없이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나이 들어 늙으면 너만 서럽지 수절했다고 누가 내게 열렴은 세워줄 것이냐 그만 내시키는 대로 하거라 춘향은 더욱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산이 무너져서 바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먹은 마음 저버릴 수 없나 이다. 변악도는 성이 불같이 나서 부채로 책상을 냅다 쳤습니다. 저런 발칙한 것이 어디 있나 사또명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로 다스리라 하였다. 너 죽더라도 서러워 마라. 춘향도 화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열려 애수절 막는 자는 무슨 벌로 다스리라 하였던가요? 변악도는 더욱 흥분하여 사령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것을 당장 잡아내려 형틀에 묻고 매우 쳐라. 그러자 사령들이 춘향을 형틀에 묻고 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은 병든 몸에 매까지 맞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사지를 바르르 떨면서도 죽어도 소청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악도가 입맛에 다셨어요. 모질기로 독사 이상이요. 독하기로 고추 이상이다. 저것에게 큰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어라. 이리 이리아여 준향은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보니 도련님 생각이 더욱 간절했어요. 이렇게 쓰라린 일을 도련님이 알기만 해도 덜 외롭겠는데 도련님은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부모 명을 거스리지 못해 다른 여자에게 장가라도 든 것일까? 준향은 날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 없는 준향이가 날마다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옥 사정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향에게 넌지시 권했습니다. 여보시오 서울에다 편지 한 장 쓰시오 방자시켜 서울에 보내주리다 편지 받으면 서울 도련님이 가만히 쓸 리 있겠소 준향이 고마워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 사정이 종이와 붓 그리고 먹을 가져다가 옥중에 넣어주니 준향이 편지를 썼습니다. 옥 사정은 방자를 찾아가 편지를 건네고 서울 도련님에게 갖다 드리게나 일이 급하니 빨리 다녀와야 하네 안 그러면 준향이 죽을지도 몰라 방자는 편지를 품에 넣고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울 이몽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임금께 나아가 숙배를 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경의 제주는 조정에서 으뜸이니 무슨 벼슬을 원하는가? 요 사이 요 사이 들으니 전라도 지방에 탐관오리들이 날뛴다 하옵니다. 암행어사 벼슬을 내려주시면 탐관오리를 가려내어 백성들을 괴로움에서 구하겠나이다. 기특한 인재로다. 높은 벼슬 다 버리고 암행어사를 구하다니 그게 바로 나라 위하는 마음 이로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몽룡을 암행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몽룡은 다음날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한 뒤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사올을 떠났습니다. 남원에 거의 닿을 무렵 피곤하여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쉬는데 저 아래로부터 흰수건을 질끈 동인 총각 하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방자였어요. 몽룡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방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어딜 가는 길이냐 서울 구간사또 댁에 편지를 가져가는 길이요 그럼 그 편지 좀 보여주렴 남의 부녀자 편지는 봐서 무얼 하려고 보여달란 거요 목이 컬컬할 테니 내 닭주 값을 주겠다 그러니 좀 보여다오 부녀자 편지라니 더욱 보고 싶구나 쇠값을 준다니 방자는 얼른 편지를 내어주었습니다. 세월이 물 같아서 어느덧 3년이 넘었는데 떠나신 뒤 편지 한 장이 없으니 오직 무심하다 할 뿐입니다. 신관사또 도이무에 수청 들라 하기에 거절했다가 참혹한 형벌을 받아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전에 도련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기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목룡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자가 보고 놀라 이 양반아 편지 눈물에 젖소 남의 편지 보고서 울긴 왜우오 하면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러다 앗소리를 내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룡이 품속에서 어삼 마페 같은 것을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목룡이 방자 손을 잡고 이 녀석아 나를 모르겠느냐 방자가 자세히 쳐다보더니 도련님 아니세요? 방자는 목룡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준양이는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 편지 사연대로죠. 근데 도련님은 어찌 된 건가요? 글쎄 어쩌다가 집이며 재산 다 팔아먹고서 집도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나 방자는 목룡의 얼굴을 보며 씌고 섰습니다. 도련님 어사 되셨지요? 이 꼴의 어사는 무슨 어사? 에이 이놈도 십 년 넘게 관청에서 눈치 보며 자란 몸이오. 그만한 눈치 없겠소. 목룡은 방자가 입을 나불거리면 안되겠다 싶어 방자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이것을 운봉 광가에 가져가서 답장을 받아가지고 오너라. 방자는 신이 나서 나는 듯이 운봉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방자는 운봉 광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방자가 가져간 편지에는 잠시 방자를 잡아 가두란 글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목룡은 남원에 닿자마자 곧장 춘향의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향단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나다. 향단이가 문을 열고 목룡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서방님 아니세요? 향단이는 곧 월매에게 알렸어요. 마님 서울 서방님이 오셨어요. 월매는 그 말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와 목룡의 목을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에고 이게 누군가 이 사람아 자네 나를 찾아오다니 부차님의 영어민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리고는 목룡의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랜만에 우리 사위 얼굴 좀 보세요. 불빛의 어사의 얼굴을 본 월매는 기절 초풍을 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서방 이게 무슨 꼴인가 장모 내 말 좀 들어보 책은 만권이나 읽었지만 과거를 못 보았으니 벼슬길은 멀어지고 집안이 몰락해 이집저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닌다네 월매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다 죽었네 우리 모녀 다 죽었네 하느님도 어쩌면 이리 무심하실까 몽룡이 민망해서 월매를 안아 일으켰어요. 장모 진정하시오. 놔라 보기 싫다 이 도저가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냐 사람을 너무 괄심하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고 혹시 살아날 길이 있을지 누가 아오 그나저나 장모 춘향이나 한번 봐야 되겠소 그래도 제 것을 찾아보겠다고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향단이가 들어와서는 서방님 지금은 문이 닫혔으니 파로 치면 가봐요 그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댕댕댕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감옥 속에 춘향이는 내일이 사또 생일이라 다시 한번 수청을 거절하면 죽이겠다 했는데 방자는 편지를 서방님께 전했나 서방님 편지 보고 날 구하러 오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월매가 나타나 철창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애미 왔다. 어머니 또 무얼 하러 오셨어요? 서울서 이서방이 왔구나 거지꼴로 내 서방이 여기 왔구나 춘향이가 깜짝 놀라 감옥 문쪽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정말 오셨나요? 오셨으면 목소리라도 들려주셔요. 몽룡이 창살 사이로 얼굴을 디밀었어요. 춘향아 고생이 어떠하냐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다. 무정한 서방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나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서방님 보고 죽게 되었으니 이제 한도 없습니다. 옥사정이 깨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이렇게 와 있는 거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나도 목이 날아가오. 몽룡은 월매의 향단과 함께 다시 한번 춘향을 위로해주고 옥문을 나섰습니다. 향단이 쉬어가라고 몽룡을 잡아 끌었지만 몽룡이 뿌리쳤지요. 나도 오랜만에 남원에 왔으니 만날 사람이 있구나. 이날은 남원 부사 변학도의 생일이라 동원의 생일상이 차려지고 가급의 수령들이 차례로 와서 앉았습니다. 풍악 소리는 드높은데 남원 일동 기생들이 옥수 나삼을 툭툭 던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찢어진 갓에 떼묻고 낡은 도포를 입은 이몽룡이 앞가슴을 썩 내밀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먼데 있는 걸객이 사또잔치에 안주 한 점 술 한 잔 얻어먹으려고 왔노라 사령이 말렸지만 몽룡은 사령을 밀어져치고 마당으로 들어와 섬돌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학도가 저놈을 끌어내라 하고 소리쳤지만 몽룡은 날 끌어내는 놈은 내 아들놈이다 하고 버텼습니다. 운봉현감은 어사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뒤라 혹시나 해서 나섰습니다. 저 거린이 비록 옷차림은 남노하나 양반의 자손인 듯하니 자리 끝에 앉히고 술이나 한 잔 먹여보냅시다. 잠시 기다리니 심부름하는 아이가 개다리 소반에 콩나물 한 접시 뿌연 막걸리 한 사발을 얹어서 가져왔습니다. 몽룡은 심사가 뒤틀려 일부러 술을 쏘다 도포자락에 흠뻑 묻혀서는 좌중에다 뿌리고 털고 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신뢰람. 변학도는 어찌하면 저놈을 쫓을까 궁리하고 있다가 마침내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술만 마시며 놀 것이 아니라 시를 한 수씩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변학도는 몽룡의 행색이 초라하고 행동가지가 무례한 것으로 보아 양반 자식이라고는 하나 배운 바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들 변학도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또께서 먼저 운을 띄워보시고려 변학도가 소리쳤어요. 귀름고에 높을 고 모두들 시를 짓느라 끙끙거리는데 몽룡은 붓을 들자마자 시 한 수를 지어 휙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운봉현감이 시지은 종이를 주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금준미주 천인혈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 요만성구 옥서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종룬학시 민루락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 원성구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았더라. 운봉현감은 간이 톡 떨어지는 듯하여 어쩔 줄 몰랐으나 변학도는 신경 쓰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악공들은 풍악 소리를 높이고 사령들은 바삐 춘향을 끌고 오라. 춘향이 칼을 센 채로 끌려 나오자 변학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내 말을 아니 들으려느냐 그렇다면 오늘이 내 재삿날이 될 것이니 잘 생각해보거라. 소청을 들겠느냐 아니 들겠느냐 춘향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쏘아붙였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련은 두 지하비를 섬기지 아니한다 들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사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것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형태를 준비하고 저것을 매우 쳐라. 사령들이 형태를 가져온다 어쩐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마도 역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동원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이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여 산천초목이 함께 벌벌 떨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금빛관에 붉은 관복을 입은 몽룡이 말 위에 높이 앉아 동원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역졸들은 비호같이 대청위로 올라가 상을 뒤엎고 육모 방망이로 마구 부순 뒤에 변악도를 오랏줄에 묶어 마당으로 끌어내렸지요. 몽룡이 마당에 꿇어 앉은 변악도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남원부사 변악도는 평소에 욕심이 많아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펴스를 떼며 가산을 몰수하노라. 변악도는 고개를 덜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룡은 다음에는 마당에 큰 칼을 쓰고 앉아있는 춘향을 보더니 저 계집은 무엇이냐 이방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기생월매의 딸 춘향인데 사또 수청을 거부하고 수절을 한다 하여 절이 되었나이다. 어사는 캥하고 기침을 한 번 한 뒤에 너 같은 것이 수절한다고 감히 부사명을 거역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죽어마땅한 일이나 내 수청을 들겠다면 용서하마. 그러자 춘향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말했습니다. 내려오는 갈리마다 엉망이로구나. 어사또는 들으시오. 층암절병 높은 바위 바람 분다고 무너지는 것 보셨소이까 그럼 분부 마시고 밥비 죽여주시오. 그러자 어사또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부채를 치우고 뜰 아래로 내려서더니 춘향이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어디서 듣던 목소리라 얼굴을 들어보니 바로 서방님 얼굴이었습니다. 춘향은 놀라 기절할 지경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고 몽룡의 얼굴만 들여보다가 서방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정령 생실한 말인가요? 몽룡은 대답 없이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월매가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고울 사람들아 이 일이 웬일이요 내가 늙어 눈이 멀었지 어젯밤 사위님이 내 집에 찾아왔을 적에 하도 모양새 초라하여 구박을 하기는 했지만 잘되라고 그런 것이고 참말로 미워서 그랬겠는가 그러면서 월매는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운봉 관가에서 풀려난 방자도 나타나 월매와 함께 한바탕 웃고 울고 했지요. 몽룡은 사인교를 준비하여 월매와 춘향을 집으로 태워 보내고 공문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춘향은 월매와 향당과 함께 몽룡을 따라 서울로 향하니 남원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춘향의 정절을 칭송하면서 잘가라고 인사를 해주었답니다. 황금발 병아리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탉은 황금발을 가진 병아리를 낳았어요. 이 사실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져 임금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금발을 가진 병아리를 가져오너라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궁궐까지 병아리를 가져갔습니다. 임금님은 병아리를 보자마자 한쪽 발을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 슬퍼했지만 병아리는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병아리는 병아리는 한쪽 발을 돌려받으러 임금님이 계신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야, 그만두거라. 너는 너무 작아. 가다가 커다란 짐승한테 잡아먹겠거다.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궁궐을 향해 풀밭을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산에 다다르자 여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병아리야? 어디 놀러가는 모양인데 나도 데려가줄래? 안 돼. 나는 아주 먼 곳에 가는 길이야. 넌 금방 지쳐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끄떡없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하루를 걷고 나서 여우가 기진맥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소.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갈게. 병아리는 이렇게 말하더니 여우를 부리로 집어 한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한참을 갔을 때 바위산에서 사자가 달려나왔습니다. 안녕, 병아리야? 어디 놀러가는 모양인데 나도 데려가줄래? 안 돼. 나는 아주 먼 곳에 가는 길이야. 넌 금방 지쳐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끄떡없어.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틀을 걷고 나서 사자가 기진맥진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한 발짝도 못 걷겠어. 몸집은 커다란 게 우는 소리 좀 그만해. 할 수 없지. 병아리는 사자를 부리로 집어 한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계속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병아리야? 어디 놀러가는 모양인데 나도 데려가줄래? 안 돼. 나는 아주 먼 곳에 가는 길이야. 넌 금방 지쳐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끄떡없다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사흘을 걷고 나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맙소사.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군. 병아리는 이렇게 말하더니 호랑이를 부리로 집어 한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 팔짝팔짝 뛰어갔지요. 계속 걷다 보니 이번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넘으려고 하면 분명히 강 한가운데 풍덩 빠질 거야. 병아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크게 벌려 강물을 꿀꺽꿀꺽 다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아리는 마침내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병아리가 똑똑 문을 두드리자 누구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금발을 가진 병아리다. 내 한쪽 발을 돌려받으러 왔다. 병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암탉이 있는 우리의 천어 불위에 쪼여 죽게 하라. 하지만 병아리가 입에서 여우를 토해내자 여우는 암탉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병아리가 문을 두드리자 누구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발을 가진 병아리다. 병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임금님은 곧장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양들이 있는 우리에 넣어서 뿔에 받쳐 죽게 하라. 하지만 병아리가 입에서 사자를 토해내자 사자는 양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병아리가 문을 두드리자 누구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발을 가진 병아리다. 라고 병아리가 대답했지요.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세가 있는 우리에 넣어서 발굽에 맞아 죽게 하라. 하지만 병아리가 입에서 호랑이를 토해내자 호랑이는 노세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잡아먹었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장작을 산처럼 쌓아라. 불 속에 넣어서 병아리를 죽게 하라. 하지만 병아리는 불길에 휩싸이자 입에서 강모를 토해내어 신하들을 모두 물에 빠뜨렸습니다. 임금님이 문을 열고 나오자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황금발을 돌려주면 신하들을 살려주마. 그러자 임금님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황금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물도 전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아리는 여우 사자 호랑이와 함께 보물을 잔뜩 갖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척 기뻐했지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12월 24일이 되면 마리와 프리츠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놓아두는 방에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날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방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전구와 선물로 아름답게 장식된 전나무 트리를 향해 달려갔지요. 마리에게는 예쁜 인형과 비단 드레스 프리츠에게는 장난감 병정 세트 그리고 둘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예쁜 그림책까지 근사하지 않은 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뻐 마음에 쏙 들어 마리가 탄성을 내질렀어요. 그때 드러셀마이어 아저씨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러셀마이어 아저씨는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자 신기한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트리에 달려있는 작은 사람 인형 보이니? 마리가 그렇지 않아도 눈여겨보던 인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인형을 집어들고 외투를 끌어올리자 인형이 입을 쫙 벌리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습니다. 프리츠가 얼른 다가와 인형의 입안에 호두를 집어넣었어요. 호두 껍데기가 벗겨지고 마리의 손에는 호두 알갱이만 남았습니다. 호두 까기 인형이잖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제가 잘 돌볼게요. 마리가 손수건으로 호두 까기 인형을 소중히 감싸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인형의 주인이 되었으니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두는 게 좋겠구나. 마리는 눈을 빛내며 아저씨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리 너도 알다시피 아저씨는 몇 년 전에 궁전에서 일했단다. 그런데 하루는 왕과 왕비 그리고 쥐 부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쥐 부인은 쥐들의 여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대강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느 날 왕비가 왕이 가장 좋아하는 베이컨을 구워서 식사 준비를 했어. 그리고 언제나처럼 쥐 부인에게 한 입 먹어보라고 했지. 그런데 그때 쥐 부인의 일곱 아이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베이컨을 모두 먹어 치워버린 거야. 왕은 몹시 화가 난 나머지 시계공이던 드롤세이 마이어에게 쥐덫을 만들라고 지시했어. 물론 그 시계공은 바로 이 아저씨란다. 결국 그 일로 많은 쥐가 죽고 말았지. 쥐 부인은 살아남은 몇몇 쥐들을 데리고 궁전을 떠나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 언젠가 너희의 공주가 태어나면 콱 물어버릴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피를리 파트 공주가 태어나자 밤이면 밤마다 일곱 명의 유모가 공주를 둘러싸고 앉아 불침번을 섰어. 무릎에 각자 고양이 한 마리씩을 안치고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모들이 그만 모두 동시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단다. 잠에서 깼을 때 유모들은 무시무시한 쥐가 공주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그날 이후 마치 천사 같았던 공주는 몸이 작게 쪼그라들고 이빨이 쥐처럼 커다랗게 변하고 말았단다. 아 정말 무서워요 아저씨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왕국의 마법사가 말하길 황금호두를 찾아내야만 공주에게 내린 저주가 풀린다는 거야. 젊은 청년이 공주 바로 앞에서 황금호두를 쪼개서 알맹이를 건네주면 공주가 그 알맹이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15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을 헤매며 황금호두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헌일이었어. 나는 결국 왕국으로 돌아와 사촌인 크리스토퍼를 만나러 갔단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크리스토퍼가 말했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는 상자에서 아름다운 황금호두를 꺼내 보여주었어. 언젠가 크리스마스날 웬 낯선 사람에게서 산 물건일세. 나는 즉시 마법사를 불렀고 물건을 확인한 마법사는 탄성을 질렀어. 황금호두가 틀림없어. 마법사는 내 조카. 즉 크리스토퍼의 아들을 빠니 쳐다보았어. 그러더니 결국 내 조카를 데리고 공주를 만나러 갔지. 열다섯 살이었던 공주는 여전히 몹시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조카는 이가 깨지면서 까지 황금호두를 깨서 알맹이를 꺼내 주었어. 그것을 받아 먹은 공주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워 졌어. 보통 저주가 풀린 공주들은 그렇게 되게 마련이거든. 하지만 곧 조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마법사가 말했어. 새로운 주의 왕을 물리치면 이 젊은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오.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쥐부인의 막내 아들을 찾으시오. 아 조카가 정말 가엾어요. 그렇지 가엾고 말고 하지만 마리 너희 엄마의 얼굴을 보니 이제 그만 잘 시간 이로 구나. 그날 밤 마리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세워둔 호두가기 인형이 어쩐지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점점 큰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멀거렸어요. 쥐의 부대가 내는 소리랍니다. 마리는 어디선가 들려온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어째서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마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 가득 쥐들이 우글거렸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빛나는 군복을 갖춰 입은 프리츠의 장난감 병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부대가 왔군요. 호두까기 인형은 늠름하게 말하며 바닥으로 폴짝 뛰어내리다가 운 나쁘게도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두까기 인형은 인형의 집을 가리키면서 우렁차게 외쳤어요. 돌격!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마리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고 귀하운 인형의 집 지붕위에 거대한 몸집에 머리가 일곱 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쥐는 일곱 개의 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저놈이 바로 쥐의 왕이랍니다. 하지만 마리아가씨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묻지를 테니까요. 호두까기 인형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전세는 처음부터 호두까기 인형 부대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결국 호두까기 인형은 홀로 쥐의 왕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적의 무리가 주비를 애웠었어요. 이대로는 호두까기 인형이 위험해. 마리는 쥐의 왕을 향해 신뢰화를 집어던졌습니다. 신뢰화는 쥐의 왕의 머리를 향해 정확히 날아갔고 쥐의 왕은 머리통 몇 개 부상을 입으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 일곱 개의 목을 하나씩 졸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주가 풀리면서 젊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가씨 제 손을 잡으세요. 저와 함께 아름다운 왕국으로 갑시다. 마리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마법처럼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나라 어느새 전나무 숲에 와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아름답게 색칠한 과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나무줄기에는 알록달록한 리본과 꽃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조그만 전구가 여기저기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둘은 마법처럼 아름다운 곳을 여러 군데 들르며 밤이 새도록 즐거운 모험을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마리는 자기 방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리는 가족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마리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의 조카와 결혼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왕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한 행복한 숲과 과자로 만든 성 그 밖에도 온갖 놀라운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나라 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황금발 병아리 이야기에서 병아리는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임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은 임금님으로부터 황금발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병아리는 겉모습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누구보다 내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적인 시련과 위기를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병아리를 통해 용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